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커트 귀실의 닥터 성일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중에서 스퀘어 스포츠가 아닌 라운드 스포츠를 자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라운드 스포츠를 커트하기 앞서서 스퀘어 스포츠를 먼저 만들어주고 난 후 라운드로 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머리란 남성 헤어스타일에서 높은 머리에 속하는 머리이므로 높이 기준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가 아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커트를 시작하여 백으로 넘어가는 진행 방식으로 커트 진행이 되고 스포츠라고 하는 머리는 스퀘어의 방식, 즉 전체가 90도로 이루어진 커트이므로 그라데이션이 전혀 없는 스퀘어의 원리로, 즉 90도로만 커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이어 포인트 만나는 항상 겹치는 만나는 지점에서 기준 가이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우선은 가이드를 만들어준 후 그대로 동일한 각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지금까지 모든 커트는 다 두상을 따라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퀘어, 즉 각이 생겨야 되므로 유일하게 두상을 따라가지 않고 일자로만 진행하는 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부분 앞부분을 잘랐으면 다시 측면 기준으로 뒷부분, 항상 네이프 코너까지 사이드 면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은 두상을 따라가면서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만 커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너 끝까지 기본적인 면 처리가 끝났으면 스포츠머리임으로 클리퍼 닿는 구간의 반, 그리고 다시 반을 터치를 하여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우선 3mm, 3mm로 전체 클리퍼의 반을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턱이 진 곳은 다시 한 번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에 따라서 클리퍼 라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mm로 1차적인 명암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명암이 표현됐으면 다시 1mm로 그거의 반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주변에는 지금처럼 클리퍼로 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이스 라인을 깔끔히 정리하고 다시 1mm로 클리퍼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진행이 다 끝났으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建정까지 방을 커했습니다. 야시의 전체는 전체 공간을 했을 때 큰 월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2mm로 클리퍼로 굴려주는 것은 enquanto 지점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분으로 클리퍼 라인을 contrat도 구매합니다. 2mm로 클리퍼는 따로 누르기 전체 공간을 누르기 전체 공간을 했을 때까지 교회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3mm로 클리퍼에 맞을 때 사용하여 조금만 더 진행합니다. Mustang painted은 분류로 클리퍼 상대가 제공을 했을 때까지 공간에 따라서 조글로 클리퍼가 Lubbe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넘어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U자 라인을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U라인 연결 한 번에 많은 양을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씩 빛을 꺾어가면서 두상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체크 항상 빛은 일자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체크 마찬가지로 뒷 라인도 커트가 다 되었으면 터치를 하여 명함을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이의 층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 원리입니다. 다시 1mm로 아랫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라데이션이 다 되었습니다. 클리퍼 라인이 다 커트가 되었으면 오보전과 클리퍼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코너 지점을 90도로, 즉 레이어 각도로 싱글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트할 머리가 있으면 커트를 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술을 위해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포츠 머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보전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보전 커트 같은 경우는 평평한 일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으나 조금만 내가 각이 틀어지더라도 전체 축이 무너질 수가 있으므로 커트를 하실 때 가로만 체크 가로만 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커트를 진행하였으면 다시 세로로 그리고 다시 코너와 코너를 연결하는 사선까지 모두 커트를 한 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탑에서 길이를 선정한 후 즉 스퀘어 90도로만 그대로 가로부터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 조금 짧은 감이 있으므로 클리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따라서 클리퍼 내지는 이렇게 손으로 판네를 잡고 커트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장이 짧은 후로 클리퍼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정확하게 90도로만 길이를 선정한 후 빗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기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짧은 관계로 자, 지금처럼 커트를 하였는데 모발이 걸리지가 않는다, 빗의 머리 방향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임으로 다시 커트를 하실 때 포지션을 앞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 포지션은 모발의 방향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중앙 판넬이 커트가 모두 다졌으면 다시 가로로 우측과 좌측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발이 앞으로 나있으므로 다시 앞에서 자, 우선은 빗에 걸리는 머리만 커트를 해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반대편 자, 자기 자리에서 들고 스케어이기 때문에 당긴다거나 미는 개념 없이 자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위로만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 줄을 커트를 하셨으면 다시 포지션을 측면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세로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스포츠 머리를 자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커트했던 머리를 끌고 가서 커트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잘랐던 머리의 가이드를 보고 다시 그 머리를 보고 옆에 있는 머리 다시 또 그 머리를 보고 옆에 있는 머리 다시 또 그 머리를 보고 옆에서 커트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가이드를 수직으로 당긴 상태에서 가이드를 보고 커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민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동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커트를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세로 커트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전보다는 커트량이 적어져야지 정상적입니다. 자, 다시 세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까 잘리지 않았던 머리가 이렇게 나와 줘야 합니다. 다시 그대로 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수직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측면이 다 됐으면 좌측면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커트가 다 되었으면 다시 사선으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커트할 게 거진 없으셔야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선으로 사선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 사선으로 전체 두상에서 전면부가 커트가 다 되었으면 후면부 역시 피봇의 방향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스포츠 머리는 들고 조금 전에 잘랐던 이 탑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자기 머리에서 들고 가이드를 보고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머리를 들고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가이드를 확인한 후 그대로 수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뒤에가 둥근 쉐입이 아니라 스포츠 머리 일자 그대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들고 앞에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그대로 커트 다시 한번 더 체크 다시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든 후 저 나와있는 머리만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든 후 자, 머리를 든 후 빗에 걸리는 머리만 잘라주셔야지 빠지는 머리까지 자르려고 하게 되면 스포츠 머리가 전체가 둥근 쉐입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스퀘어의 원리에 인해서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나서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스퀘어 가장 스포츠의 기본인 스퀘어가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질감 처리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역과의 질 시술이 필요하겠지만 큰 스퀘어의 틀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라운드 스포츠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이 스퀘어 스포츠가 완성된 후 스퀘어 스포츠에서 각을 형성되는 코너에 있는 머리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둥근 라운드 쉐입으로 커트를 하는 방식을 라운드 스포츠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전체 머리가 둥근 쉐입을 라운드 스포츠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전체 머리가 둥근 쉐입이 아니라 이 코너만 제거를 한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코너를 제거하는 방식에는 이 각이 살았던 프론트 사이트 포인트부터 그리고 다시 오버전이 시작되는 구간 이 구간을 두상 따라서 이렇게 분류감사 커트를 하게 되면 이 코너 부분이 각이 생기는 구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 이렇게 딱 어렵게 각을 만들었는데 이 각을 이제 잘라내야 돼요. 그쵸? 자, 두상을 따라가면서 불려주시는 거세요. 자, 항상 클리퍼보다는 가위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해서 가위로 커트를 하는 게 더 머리 선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부터 두상이 오버전이 시작하는 구간만 자, 여기 한번 체크 자,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거울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살짝 여기 튀어나온 구간이 있지만 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자, 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에 있는 각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제거가 되고있네요. 네, 한번 체크하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라인 티닝으로 전체적인 모량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티닝 차링을 하실 때는 내가 커트했던 그대로 각도를 지켜가면서 위에서는 스퀘어 그리고 라운드 라운드 다시 스퀘어 자 U자 라인이었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머리를 들고 스퀘어겠죠? 다시 들고 다시 들고 다시 들고 스퀘어 자 라운드 다시 머리 들고 수직 라운드 다시 머리 들고 수직 라운드 머리 들고 수직 자 앞머리까지 머리 들고 앞머리 모양이 좀 많은 관계로 조금 더 질감 처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티닝으로 중간 지점을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앞머리가 조금 더 무거움으로 앞머리 쪽만 질감 처리 다시 끝머리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어 조금 전에 스퀘어로 잘랐던 머리에서 각이 없어지고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어떻게 눈으로 확인이 잘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렇처럼 라운드 스포츠를 커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스퀘어로 커트를 한 후 코너만 제거를 해주는 방식이 가장 빨리 컷 스포츠 머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고 많이들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많이많이 해주세요. 안녕